여러분 안녕하세요. 뉴 영자신문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끔찍한 아메바라고 불리는 기생충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14살의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이번 한 건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뉴스입니다. 글로벌 헤라인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네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A brain eating amoeba 라고 해서 brain eating, 뇌를 파먹는 이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한 아메바가 있는데요. 이 아메바가, 아메바가 kills a 14-year all-star athlete. athlete이라고 하는 말은 운동선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앞에 star가 붙으면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star chef라고 하면 유명 chef라고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14살짜리 유명한 운동선수인 아이를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라인에 이렇게 동사가 현재용으로 나오면 보편적으로 과거로 번역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CNN 뉴스입니다. The fatal brain eating amoeba 라고 해서 fatal 역시 얼마 전에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치명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head struck once again, 다시 한 번 나타났습니다. strike, 발생하다라고 할 때 자동사로 보통 많이 쓰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얘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this time, claiming the life of a 14-year-old star athlete 14살짜리 유명한 운동선수인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얘기인데요. claim a life라고 하면 목숨을 앗아가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kill이란 말과 지금 claim the life of라는 말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도 역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치사율이 자그마치 98%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의 The News Focus 시간에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ow the Pope is helping Airbnb? 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시죠? 교황님이 어떻게 Airbnb? Airbnb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Airbnb라고 하는 것은 숙박 중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호텔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자기 집에 특정한 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놓겠다. 요금은 얼마다라고 해서 일종의 민간 숙박업소를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교황께서 이 Airbnb라고 하는 회사를 돕게 되는 건지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아틀란틱의 소식인데요. 두 가지 표현을 조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렇죠? Long-awaited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금요일날 이 방송을 본 다음에 월요일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되죠? 그럴 때 Long-awaited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오래 기다려온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Make a visit to 라고 하면 어디에 방문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미국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방문을 곧 하시게 되는데요. An Airbnb is likely to be, be likely to, 뭐 뭐 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정말 우장창 많이 쓴 표현이죠. 이 Airbnb라고 하는 회사가 Be the biggest beneficiary, beneficiary, 그렇죠. 수혜자, 혜택을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9월 달에 미국을 방문하시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단 교황이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번에 필라델피아로 가신다 그래요. 사람들이 미리 필라델피아의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방이 없죠. 그러니까 호텔은 이미 다 나갔고 민간 숙박업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특수를 맡고 있는 거예요. Airbnb라고 하는 이 회사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가지요금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일주일에 집에서 방 하나 빌리는데 15,000달러, 17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고로 우리가 이번 문제로 인해서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이라는 말이 영어로 떠올랐는데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렌털 가우징이라는 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렌털 가우징. 참고로 바가지요금 씨의 의견은 프라이스 가우징입니다. 그 프라이스 가우징에서 렌털 가우징이니까 당연히 집을 빌릴 때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은 편이 되겠군요. US Astronauts drink recycled urine aboard the space station 이라고 돼 있습니다. Astronauts는 다 아시다시피 우주인이죠. 외계에서 온 우주인이 아니라 지구인들이 우주로 나갈 때 우주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우주인이 drink recycled urine. 유리는 오줌입니다. 소변인데요. 재활용된 소변을 마신다고 하는군요. 어디에서요?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채로 aboard라는 얘기는 기차나 전철이나 아니면 배나 항공기를 타고 있는 이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Russians refuse. 러시아 우주인들은 오줌을 마시는 걸 거부했다라고 The Guardian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오줌인가 봐요. American and Russian astronauts라고 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소위 우주인들이 말입니다. Use Separate Water Filtration System이라고 돼 있군요. Filtr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여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정수 시스템과 그 좁은 공간인데도 러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바로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우주정거장인데요. 궤도 위에 있죠? As UN astronauts also collect Russian urine. 그렇군요. 미국 우주인들은 자기네 것뿐만 아니라 또한 러시아 조종사를, 즉 우주인들의 소변까지 수거를 하고 있고 수집을 하고 있다 그래요. 언제? When available. 억지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Available이라는 단어는 얻을 수 있는 이란 얘기고 구할 수 있는 이란 얘기니까 구할 수 있을 때 구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때리고 구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이유가 To increase supply,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즉 수돗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마실물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장기간의 우주정거장에 거주하는 그러한 우주인들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어떤 물을 마실까 궁금했는데 미국 우주인들의 경우에는 소변까지 리사이클해갖고, 즉 재활용해서 마신다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 우주인들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배우죠? And Hithaway says, 뭐라고 얘기했냐면 I'm already losing roles to younger actresses. Lose A to B. A를 B에게 잃다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럴 때 I lost my wife to cancer.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미 자신의 역할을 자신보다 어린 여배우에게 뺏기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군요. USA Today의 소식인데요. 할리우드's ageism problem 이라고 해서 age에서 이즘을 넣어준 거예요. age가 나이고 이즘은 무슨 무슨 주의라고 하는 말이니까 나이에 의한 차별 혹은 노인 차별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미국의 영화판 소위 할리우드에서 나이에 대한 차별 문제가 is no secret. something is no secret은 비밀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but more and more actresses, 더욱더 많은 여배우들이 are speaking out,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eak out이란 얘기는 공개적으로 말하다, 목소리를 높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ir experiences, 바로 이 나이에 대한 차별 말입니다. and now, 이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you can add Anne Hathaway to that list. 이 목록에, 즉 나이에 대해서 소문의를 보고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여배우들의 목록에 Anne Hathaway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는 Anne Hathaway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잘 아시죠? Princess Diary,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미제라볼 이런 영화로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인 Anne Hathaway가 말이죠. 자신도 이제 겨우 서른 둘인데 더 어린 여부의 애우에게 역을 뺏기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나 자신도 더 어렸을 때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불만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뇌를 파먹는 암에바. 끔찍한 얘기죠. 조금 전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외로 쉽지 않은 어떤 이름도 나오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겁니다. 오늘 더 뉴스 포커스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마이클 존 릴리 주니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겠네요. 이름이 마이클 존 릴리 주니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Who qualified for the junior olympics three times in track?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Qualified for는 어디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The junior olympics는 말 그대로 주니어 올림픽입니다. 성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올림픽인데요. Three times in track이고요. 트랙은 육상 경기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즉 육상 경기에서 세 번이나 주니어 올림픽에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는 출전 자격을 갖췄던. 즉 출전할 수 있었던 이란 얘기인데요. 출전권을 얻었던 아이인데요. Was swimming with his teammate 혹은 swimming with his team at a state park a few weeks ago. 이렇게 돼 있네요. 자신의 팀과 함께 수영을 하고 있었군요. 어디에서요? At a state park. 이때 스테이트는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립 공원이었고요. 그 시기가 2, 3주 전이었습니다. That's when. 바로 그때. Michael encountered the negaleria ballery amoeba. 어렵네요. 이 단어를 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메바의 종류 혹은 이름이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설사 이런 내용을 청취로 듣는다 하더라도 이름이 붙은 아메바구나 정도만 알아듣는 훈련이면 되지 이 내용 자체를 완전히 단어를 외우고 말이죠. 알아들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그때라는 얘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나왔던 수영할 때 Michael이라는 아이가 encountered, 접하다 마주치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어려운 이름을 가진 아메바를 접하게 되었다. 즉, 감염되게 된 겁니다. Within days, 며칠 되지 않아서 The teen's bad headache turned into a total loss of brain function. 이때 turn into라는 단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A turns into B는 A가 B로 바뀌다, 혹은 A가 B로 변하다라는 의미니까 이 아이의 bad headache, 말 그대로 두통이 참 심했는데 말이죠. 이 두통이 조만간 곧 a total loss of brain function이에요. 뇌의 기능 100% 상실이죠. 뇌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으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He died Sunday. 물론 ON을 써도 되지만 식문에서 보통 지면상 ON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사망했습니다. Neglaria fowlery is a single-celled organism. 이 문제의 아메바는 말이죠. Single-celled, 단세포에 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니까요. 어거니즘은 유기물이죠. 단세포로 이루어진 유기물입니다. 근데 이놈이 말이죠. That can cause a brain infection. Infection은 감염이죠.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감염. 그걸 infection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It's typically found in warm fresh water, such as lakes and rivers인데 당연히 이순, Neglaria fowlery,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 아메바는 typically는 전형적으로, 보편적으로 따뜻한 신선한 물에서 발견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 오역이에요. 이때 fresh water, 뭘까요? 민물, 담수란 얘기죠. 바다, salty의 반대말로 fresh란 말을 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담수, 민물에서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면 호수라든가 강과 같은 곳입니다. In the past 53 years, 과거 53년 동안 133 cases have been documented. Document는 우리말로 하면 기록하다, 기록으로 남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53년간 133명의 사례가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라는 얘기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혹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Health experts advise swimmers. 보건 전문가들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계시냐면요. To use nose plugs. 아, 코마개를 nose plugs라고 하는군요. 공기가 안 통하게 막아야 되니까 말이죠. 언제? when swimming. 수영할 때에는 코마개를 사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한 experts also say, 덧붙여 말하기를 no swimming should be taken seriously. 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take something seriously 라고 한다면 뭔가를 심각하게 여기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쓰고요. take something lightly 라고 하면 가볍게 여기다 라고 할 때 써요. 이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야. this is not something you can take lightly.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수영을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암에 바로 있는 사망했는데요. 문제는 치사율이 98%에 이른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ugleria foleri is a single-celled organism that can cause a brain infection. It's typically found in warm, fresh water such as lakes and rivers. In the past 53 years, 133 cases have been documented. Health experts advise swimmers to use nose plugs when swimming. Experts also say no swimming should be taken seriously. 오늘 준비한 How to Say in English 코너입니다. 자, 오늘 건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암 선고를 받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선고를 받다라고 하니까 Be sentenced to cancer라고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요. 그거는 형량을 받을 때 쓰는 말이죠. 암 선고를 받다라는 얘기는 암 진단을 받다라는 의미로 Be diagnosed with cancer. 다시 한 번 Be diagnosed with cancer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같이 따라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의식을 잃다, 의식을 되찾다, 그리고 의식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먼저 의식을 잃다라고 할 때 Lose consciousnes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때는 Regain consciousness라고 하면 되겠고요. 의식이 오락가락하다. 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통해서 자주 보는데요. Slip in and out of consciousness라고 합니다. Slip in and out of consciousness.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설마 그런 분들이 없겠죠. 자,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 There is no reasonable chance of recovery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때 Reasonable 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은 0.01%의 확률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상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is no reasonable chance of recovery라고 쓰시면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민물에서 수영하실 때는 바닥을 발로 이렇게 휘젓지 말라고 하시네요. 혹시 문제 생길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자주 들어와 주시고요. 또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